충북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는 오늘 유수남 전 감사관에는 징계 취소 소청을 기각했습니다. 유 전 감사관의 소청은 도교육청의 단재교육연수원 특정강사 배제 의혹에 관한 사안조사 처리 과정에서 유 감사관의 지시 불이행 등 책임을 물어 지난 3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데 대해 제기한 것입니다. 당시 징계로 유 전 감사관은 관련 법에 따라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계약이 해지됐습니다. 유 전 감사관의 지시 불이행을 받은 것입니다.